우리가 어떤 함수가 일대일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까지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얘는 뭐가 되죠.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자 어떤 값이. 어떤 함수에 의해 어떤 값으로 갔어 대응이 됐어. 역함수는 뭐예요 거꾸로 오면 된다고 갔다가 다시 왔어 자기 자신이잖아요. 얘는 뭡니까 이 경우는 f의 인버스니까. 여기서 갔다가 f니까 이쪽이 f가 되겠죠 다시 왔어 자기 자신이라고요. 여기 여기 붙든 여기 붙든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얘는 자기 자신이라고 항등함수가 된다고요 따라서. 얘를 다시 쓰면 얘를 다시 쓰면 합성함수 순서에 의해. 괄호 개수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얘 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 엑셀 여러분 다를 줄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엑셀 다르다 보면 함수식을 쓸 때 요 괄호 개수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게 수학의 원리죠 다들 다 괄호. 어찌됐든 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얘가 항등함수라고요. 얘를 다시 쓰면 뭐예요. f circle f inverse의 a잖아요. 그냥 a라고요 그것만 알면 된다고 그래서 뭐다 f inverse a가 삼이다. a를 어떻게 구하죠. 역함수를 구합니까 아니죠. 다시 f를 취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 f를 합성함수 시키는 거야. f를 취하게 되면 f의 f inverse니까 그냥 a가 나올 거고 얘는 f의 3이 되겠지 아니면 그 얘기잖아요. f 3이 a래요. 여기 3이 있어 3이 f에 의해 a로 간대요. 그 얘기는. f를 거꾸로 갔어요 역함수 f inverse a는 3으로 가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그걸 이제 선생님이 대수적으로 f를 취해서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a는 f 3이에요 여기에 3을 집어넣게 되면 이십 칠 더하기 1에서 답은 뭐가 됩니까 이십 여덟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 역함수 합성함수의 개념 여러분 알고 계세요라는 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십오 번 문제 풀이 마치고 여기 이십 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십 번. 이제 4점짜리가 시작이 됐죠 단답형에서 첫 번째 4점짜리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비누와 치약으로 이루어진 두 종류의 선물 세트 a b를 만든다. a b를 각각 한 개 만든 데 필요한 비누와 치약의 갯수 및. 세트 a와 세트 b의 한 개당 판매 이익은 표와 같다. 표가 나옵니다. 이 회사에서 세트 a와 세트 b를 만드는 데 하루와 하루에 하루에 비누와 치약을 칠백오십 개 구백 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a 세트와 b 세트를 팔아서 얻을 수 있는 판매 이익의 최대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최대 값을 만으로 나눌 값. 뭐 몇 만 이렇게 나오나 보죠. 자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여러분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부등식의 여.